농협은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농촌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을 중앙그룹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농협은 지난해부터 사회공원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업들의 농촌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1365 자원봉사포털과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촌봉사활동은 지난 1일 경기 김포시의 인삼농가를 찾아 진행됐으며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 발대식 겸 중앙그룹 온캠페인의 일환으로 중앙그룹의 임직원들과 함께했습니다. 한편 농협은 농촌봉사활동 참여자에게 활동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참여기업에게는 중식과 작업도구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